무슨 작품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이게 딱 아니까 아 유명한 작품이네 되게 좋아하는 감독님이 있었어요 저희 형하고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제가 그래서 예전에 영화 하기 전에 많이 뵀었어요 그분이 이제 장편 처음 영화를 찍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감독 입봉 그래서 저한테 시나리오를 주신 거예요 너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읽었던 시나리오를 제일 재밌게 봤거든요 지금까지도 결국엔 그 작품을 못하게 됐는데 그게 왜 못하게 됐냐면 저 배우는 인지도가 없다 스타가 아니면 망할 수 있지 않냐 그때 당시 화려한 시절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사실은 그 오기 때문에 한 거예요 나도 스타가 되겠다 이거는 Ravenbeats apologise 이상 originally